안녕하세요.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사 좀 해주시고. 네 저희 멀리서 오신 팬분들도 반갑습니다. 팬분도 오셨어요? 어디? 아우야. 감사합니다. 그러네 우리 김민서 가수가 보통 가수가 아닙니다. 김민서 장구 사랑해요. 아이고 그래. 저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자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장구 치는 가수 김민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장구 소리 듣고 월요일날 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그래요. 저는 이래 보니까 그냥 뭐 장구 친다고 해서 그냥 그런 일 할 때 얼굴도 예쁘네. 그래요. 우리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노래 한 곡 Kubernetes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노래 한 곡ili 웃는디 아니냐 봄개선처럼 내가 데려치고 맘고 지우지 말자 웃어보자 선철버스 바람치는 신선 여러분 다같이 박수 주세요 춘다고 가져가기가 수많은 살기가 아하 고향이 없으니 사랑하는 아하 미니란을 아는 데에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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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개선처럼 다가가 내가 데려치고 맘고 지우지 말자 아하 웃어보자 대구상 설버스 바람치는 신선 자 박apple Brad's 박頭 박스 하는 신선 글이야 다시 한 번 앳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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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